여러분 안녕하세요. 화학기프트의 라온 코수경입니다. 자 이제 10월 교육청도 끝났고 자 이제 수능만 남았어. 그렇죠? 지금까지 달려온 여러분의 노력 정말 열심히 했잖아요. 좋은 효과가 있을 거니까 스스로를 믿으시고 끝까지 좀 투혼을 다해주길 바랍니다. 보통 이제 수능이 다가오면 긴장도 물론 하지만 우리한테는 약간 초인적인 힘이 나올 때가 있거든. 그래서 이 수능 보기 전 뭐 3주 이 시즌에 얼마나 많은 문제를 푸느냐 푸문제를 얼마나 머릿속에 담고 가냐가 되게 중요해요. 그래서 물론 많은 잡생각도 나겠지만 최대한 집중해서 한 문항이라도 더 풀고 가겠다는 마음으로 열심히 노력하기 바랍니다. 아시겠죠? 여러분은 꼭 할 수 있거든. 오케이? 자 선생님이 그 더불어서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냐면 선생님이 작년 요만 때 이걸 했었어요. 여러분은 올해 꼭 대화할 거야. 그렇지? 근데 여러분을 위해서가 아니라 여러분의 후배들을 위해서 선생님도 점점 발전하고 싶으니까 여러분들이 작년에 나한테 많은 피드백을 해줬거든. 그쵸? 선생님의 커리큘럼에 대해서 보강했으면 좋겠는 걸 좀 얘기해달라고 했더니 정말 많이 얘기했었고 그중에서 몇 개를 선생님이 했었죠. 그죠? 올해도 한번 여러분과 피드백을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. 일단 작년에는 여러분이 가장 많이 해달라는 건 이거였어요. 비킬러에 대한 비킬러 몰고사를 만들어달라고 했었거든. 그래서 이걸 이제 내가 10회를 만들었죠. 이걸 만들다 보니까 문제 안 푸는 건 의미가 없잖아. 그래서 비킬러에 대한 정리가 되어 있느냐. 물론 개념은 다 들었겠고 개념을 들은다고 또 다 자기 걸로 소화된 게 아니기 때문에 이걸 하기 전에 먼저 비킬러에 대한 짧은 특강이 있으면 좋겠구나라는 생각이 먼저 들어서 이거를 개강을 했었고 그 이후에 이걸 연계해서 풀어봐라 라고 했었지요. 근데 이제 해봤더니 정말 여러분의 생각은 맞았던 것 같아요. 그죠? 많은 직원들이 너무 많이 도움이 됐다.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. 그죠? 그래서 올해는 선생님이 어떤 걸 계획을 하고 있느냐. 또한 후배에 대한 약속이죠. 여러분은 꼭 올해 가야 돼. 알겠죠? 고쌤은 왜 내 약속인데 올해 신서라는 몇 가지 얘기할 건데요. 이거 이외에도 여러분이 생각했던 거 조금 더 아쉬운 게 있었다. 이런 게 있으면 거침없이 얘기해 주면 좋겠습니다. 알겠죠? 자 일단 선생님 생각인데요. 일단 첫 번째는 많은 친구들이 좀 이제 뭐 글을 올릴 때 선생님이 이제 업로드가 빠른 편은 아니야. 사실은. 그렇지? 미안한데 나도 좀 바쁘거든. 그래서 최대한 강의 촬영을 조금 더 빠르게 진행을 하고 업로드를 좀 빨리빨리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마음만 먹는 게 아니라 선생님이 그래서 내년부터는 현장 강의를 하지 않아요. 그래서 오프라인을 안 하고 온라인에 집중할 거기 때문에 충분히 빠르게 진행을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. 아시겠죠? 자 그 다음에 비킬러 뭐가 있었죠? 비킬러 특강이 있었어. 스피드 비킬러 특강. 그래서 이거 한번 정리했고 그 다음에 몰고사를 봤었지. 그렇지 않아? 근데 몰고사를 보면 자기에 대한 판단을 할 수 있어. 아 내가 지금 비킬러가 약하구나. 또는 어느 단원이 약하구나. 이런 걸 잡아내잖아. 잡아내고 끝나면 안 되거든. 그래서 이 이유에 대한 후속 강조에 대한 생각을 해보니까 아 그러면 이제 스님 킬러 특강이나 양적 계산 특강 뭐 중화 특강 이런 게 있잖아요. 그렇죠? 마찬가지로 비킬러도 아 엔제가 있으면 좋겠다. 좋을 것 같다. 그죠? 그래서 비킬러 엔제를 추가로 개강을 하려고 합니다. 그러니까 본인의 약한 단원이 있으니까 그걸 이제 엔제 통해서 기출은 아니고요. 엔제 통해서 훈련을 좀 하는 그런 쿨인데 이거를 이제 비킬러에 대한 주제를 한 뭐 여덟 가지 열 가지 정도 접어서 한 번에 갈 수도 있고요. 아니면 지금 한 생각 중인데 우리가 몰고사 보면 18번이나 17번에 등장하는 준킬러 문제가 있어요. 예를 들면 기체 양론 같은 거잖아요. 그렇죠? 많은 친구들이 이제 20번에 등장하는 양적 계산은 알겠는데 너무 그 기체 양론을 우습게 보는 경우가 좀 많이 있어. 실제로 거기서 정답이 매우 낮아. 그래서 그런 것 또한 아 약간 엔제 형식으로 만들어줘야 되겠다. 그러면 훈련에 많은 훈련에 의해서 감각이 좋아질 거니까. 그래서 아주 소단원으로 끊어갈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비킬러를 몇 가지 주제에 묶어서 엔제로 갈 수도 있는데 아무튼 이거를 신규로 제작하려고 합니다. 아시겠죠? 자 그 다음 선생님의 기출 문제가 있잖아요. 기출 해설 기출 엔제가 있는데요. 기출 엔제는 기출 문제이기 때문에 내가 못해 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. 여기서 해다 보니까 킬러 단원에 대해서는 해설지를 좀 내가 좀 전면 개편을 좀 해야 되겠다. 여러분 이렇게 선생님이 킬러 기출 문제를 풀어주는 이유가 뭐겠어요. 시중에 기출 문제 되게 많은데 맨날 얘기하면 자이 땡 뭐 이런 거 있잖아요. 그렇죠? 마더 땡 이런 것도 있고요. 내가 보면 내가 마음에 안 드는 게 뭐냐면 해설 파트가 마음에 안 들거든. 그렇게 품으면 안 되거든. 그래서 최대한 이 킬러 단원에 대해서만큼은 양적 계산과 중화 파트가 되겠죠. 이 파트는 선생님의 강의와 아주 최대한 동의시하는 해설지를 만들려고 합니다. 그래서 텍스트로 읽는 게 아니라 똑같이 선생님이 접근했듯이 똑같이 접근해서 여러분이 한눈에 볼 수 있게 그래서 해설지를 완전히 개편하려고 계획 중이고요. 그 다음에 비킬러 몰고사를 좀 늘렸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좀 들은 적이 있어요. 그래서 10회가 좀 작다. 좀 더 있으면 좋겠다. 그래서 10회에서 일단 기본은 20회로 이거를 추가로 늘릴 겁니다. 그리고 여기서 뭐 10회 작년에 썼던 거 올해 썼던 거 똑같이 쓰는 건 아니고 전면 20회를 조금 다 손을 봐서 다시 낼 거예요. 현재 선생님이 생각할 때면 이 정도 되거든요. 물론 이제 생각은 많은데 결정한 게 결정이 안 된 게 좀 있어서 이 정도를 얘기했고요. 대신에 여러분들이 경험상 나랑 공부를 봤으니까 이런 쪽이 더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. 아니면 중화위권을 위해서 어떤 게 있으면 좋겠어요. 이런 거 있잖아. 그렇죠? 거치 없이 얘기해 주시면 선생님이 정말 정성껏 읽고 피드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. 중요한 건 여러분을 위해서 지금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. 여러분은 대학을 갈 거고요. 무조건. 아시겠죠? 여러분의 후배를 위해서 많은 피드백 부탁합니다. 여러분은 끝까지 노력해서 꼭 올해 가기로. 알겠죠? 여러분 화이팅! 고맙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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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맙습니다.